Q. 쟤는 거 아니야? Q. 쟤는 거 아니야? 잠깐만 Q. 쟤는 거 아니야? Q. 쟤는 거 아니야? 19년 3월 21일 Q. 쟤는 거 아니야? Q. 쟤는 거 아니라 Q. 쟤는 거 아니야? Q. 쟤는 거 아니야? 걱정encia 또치 의외로 깨끗한데..? 깜짝해 의외로 깨끗해 엄청 깨끗하네 곰팡이 있고 나저분하게 있을줄 알았는데 의외로 깨끗하네 여기도 기독교 하나님 말씀 같은게 적혀있네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적혀있어 뭐야? 피 차고 피 차고다 이거는 피 차고 같은데? 이거는 오래.. 이게 피 조물이.. 뭐야 이거? 이거는 맞네.. 오래된 거 피 차고 피 차고 색깔이 좀 바르긴 했지만 그 옆에 막 피 튀긴 거 엄청 많이 나오고 있던데? 피 맞아, 비린나네 비린맛 나네, 피 맞아 피 맞아, 피 맞아 비린맛 나 와.. 뭐야? 피 닭머리까지 당겨야 돼 알았어, 우리 모호가 다른 멍둥이지만 형님, 이거 쇠가 엄청 두꺼운데? 엄청 꽉 찼어 야 이거 뭐야? 엄청 꽉 찼어 아니 쇠 멍둥이야 그냥 어때? 누가 봐봐 보일러실 아.. 보일러실 집이.. 눈으로 깨끗하네 자 여러분들 현재 여기는 일단은 그냥 빈 방 다른 데 한번 열어봅시다 다른 건물들도 가봐야 되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여긴 잠겼네 뭔 소리야? 소리 소리 방금소리 방금소리 들었어? 방금소리 뭔 소리야? 방금소리 뭐야? 누구 있어요? 담배 공주랑 해가지고 방금소리 소리 소리 뭐야? 누구야? 누구야? 어?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Noel 클리어 이쁜 일어나요? 도착하라 마침 도착하자 조심조심 열렸어 뭐 보이냐 저거 여기다, 일로 있어 여기, 여기 이 시내의 경고도 고마워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지마서 하다던데.. 하지 못하구요.. 와.. 깜짝 놀랐어 진짜.. 잠깐만.. 왜 그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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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뒤에 뭐야? 뒤에 뭐여? 뒤에 뭐여? 뒤에 뭐냐고? 오.. 깜짝 놀랐네 갑자기 잠깐 내려오고 있다가 장난치 마라 집에 봐보려 할게 봐봐 뭔 소리야? 너 있어? 없어? 지금? 자세히 봐야 할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한 입 왜 그래? 시말라마 아... teenager 아... 근데 밖으로 부끄러워 내가 하긴 바AM 아닐까? 안아... 으아... 안아... 바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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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샷 준비 잠깐만, 스샷 준비 있어? 여기가 좀 뭔데? 저거 창문에 있었잖아 창문에 있었잖아 아까 쓰셔야됐어? 창문에 내려가고 왔던거 봐봐 내려가서 앞에 아까 있었는데 문 뒤에서 벗고 있었거든 지금.. 봤잖아? 본사람? 아까 위치 그대로 맞춰서 해봐봐 또 사람들이 빛반자라고 하니까 지금 이 위치로 맞춰봐봐 지금 이게 찍혔거든 지금 여기야, 여러분들 여기, 여기, 여기 아까 그 위치 없어 이게 쭉 나왔었거든 정확하게 나왔네 근데 너무 빨리 들어간 것 같아 뭐가 하나 더 하네, 너가 다니네 뭐가 하나 지금 돌아다니면 돌아다녀 뭐가 하나 지금 돌아다니면 돌아다녀 조명에 달려있는 그런 것 같은데 조명에 달려있는 거 커튼, 커튼 같은데 커튼 커튼 아닌가? 조명? 여기에서 떨어지라.. 그렇지 어디로 갔어?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선 여기서 시간 지찍하지 말고 일단은 내려가고, 다른 건물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일단은 내려가고, 다른 건물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내려가고, 다른 건물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가?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가 속을 못 해 놔야 되실 때 나 지금 아래 편의점으로 화면에 잠겼어 뭐야..? 다 잠겼어..? 다 잠겼어 열린다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는 거구나 아..맞네.. 여기.. 짚고.. 안 닫히시게.. 지금 아까 전에 저쪽 건물에서 죽였던 그 귀신이.. 그 귀신이.. 떠도는 귀신인가.. 저 집에 있던 그.. 창문자가 안 닫히는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판단을 했지.. 그런 생각은 없다 여기서부터 냄새가 느껴진다 여기서부터 냄새가 느껴진다 여기서부터 냄새가 느껴진다 깨끗해.. 의외로 깨끗하네 의외로 깨끗해 의외로 깨끗해 그래도 냄새가 나 같지 안 돼 의외로 깨끗해 의외로 깨끗해 의외로 깨끗해진다 의외로 깨끗해 의외로 깨끗해진다 의외로 깨끗해 의외로 깨끗하게 다 가는ности Covid 그냥 저거 왜? 너 미워 왜 무슨 말이야? 열었어? 열었어 너 전지부는 어떻게 이 새끼야? 열었어 전지부는 또 열었어 목을 물었는데 0005인데 안 흘리길래 1234인데 열었어 1,2,3,4 비번 인사는 사파볼 것 같아 시청자 중에 분명히 1234 있을거에요 분명히 있잖아 분명히 있잖아 지금 1600, 1700분 가까이 없을 것 같아 당연히 있잖아 잠시만 기다려야겠다 집이 왜 이렇게 크지? 진짜.. 딱 지금 문.. 그 기운 자체도 없고.. 아까 처음에 들어갔을때 2층이나 3층이었나? 지금 우리 사진게시판에 있던거 거기 하나 딱 귀신 하나 지키고 그 귀신도 오는 거 좀 찾게끔인가? 조금 더 나은 거고 그 귀신이 좀 세고 그러고 자꾸 우리를 따라다니고 제가 장난을 걸고 그러거든 따라다니고 막 그런데 아예 컷백이도 안 보여요 그 뒤로 안돼요 지새끼처럼 숨은 거 같았어 구독! 좋아요! 알람 되죠? 알람 되죠? 부탁드려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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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